언니! 마음매랑 챙겨줘. 일단 다 옮겼고. 일단 옮길 것만 다 주시면 제가 살짝 옮겨졌어요. 왜, 왜, 왜. 배였어? 언니, 언니. 정말. 언니, 언니. 정말. 빨리, 빨리. 뭐야, 뭐야. 배였어? 배였대, 칼에. 미치겠다. 일로 와봐. 어떡해. 와봐, 지혈을 하니까. 많이 배웠어? 아니요, 아니요. 그냥 피가. 아, 정말. 아, 정말로 무슨 일이라마. 와봐. 저거 붙여놓자. 밴드 붙여놓자. 어디 있어. 와봐, 내가 해줄게. 이래도 군에서도 배운다고. 오, 오, 오. 밴드. 어느 정도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졸졸졸 흘렴? 아유... 그랬으면 저 쓰러졌어요. 아휴... 언니, 괜찮아요, 저거. 어우... 아휴... 아휴... 진짜 나 자신 피곤하다. 지겨워. 나도 피곤해. 진짜. 나도. 진짜 왜 그럴까? 진짜 왜 그러고 살아. 모르겠어, 나도. 괜찮아? 응, 괜찮아요. 아휴, 진짜. 아휴, 진짜. 많이 가. 은하. 줄면 언니가 손바니까 내가 손바니까? 아, 당연히 누나 아니야. 나? 나 아니야. 줄면 누나 아니야. 아, 그렇지. 뭐야. 누구, 나야?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가야 된다. 네, 끝까지 들어야지. 가만있어. 아휴, 난 진짜. 살짝 어릴 때부터 좀 칠칠치 못한 맛이 있었어. 내 생활기록부에 다 그렇게 써있거든. 그 우산 엄마가 예쁜 거 사주면 꼭 하루만에 잃어버리는 애들 있잖아. 꼭 뭔가를 놓고 오고. 아휴, 집중력 떨어졌어. 아휴, 미안해. 말 시키지 마. 할게. 이런 피해 안 통하는 거 아니야? 아, 다시 해. 아, 진짜. 말 좀 시키지 마. 알았어, 말 안 시킬게. 미안한데 지금 딱 미쳤기, 완벽하게 지금. 알았어, 알았어. 진짜 말 안 시키고 있을게, 3분 동안. 지금 진짜 완벽한 작품이 나올 뻔했는데 누나. 어릴 때부터 이런 걸 좀 잘했나 봐. 이렇게 조그맣게 뭐 만들고. 아, 그럼. 이거 하고 레고 조립하고 이런 거 좀 했나 봐. 난 손으로 하는 거 참 봐. 아, 그래. 누나처럼 그렇게 밖으로 싸돗는 애. 누나는 큰 걸 잘해. 뭐? 그... 있어, 그런 게. 크게 크게 하는 거. 제발, 제발. 알았어, 말 안 할게, 진짜. 나 태어나서 이렇게 정성스러운 밴드 붙이는 거 처음이야. 고마워. 그래. 입금해라. 어, 알았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진 찍으러 왔는데요. 저희 가족 사진. 와, 재밌겠다. 우리 엄마, 아빠 그 졸업 앨범 사진. 옛날, 옛날. 어, 그런 거. 와, 이거 완전 옛날 감성으로 찍어줘. 그러니까, 우리도 흑백으로 찍을 거야. 난 이거 입을 거야. 100, 100 써 있어. 알겠다. 알겠다. 누나, 이렇게 할게. 오, 언니 멋있다. 아, 나 좀. 누나. 아, 누나 느낌 나은데? 아, 어쩔 수 없네. 아, 어쩔 수 없네. 아, 어쩔 수 없네. 됐어. 어, 좋았어. 오늘 시간이 있나? 오늘 시간이 있나? 오늘 시간이 있나? 너무 좋은데? 너무 예쁜데? 야, 니가 여팍도 짱이라며. 너도 그녀를 탐내러 왔지. 연정아. 연정아. 자, 갑시다. 자, 자. 레츠 고. 레츠 트윗. 언니, 난 지금 뭐냐면. 누나를 짝사랑하는 남자. 학생이야. 제가 좀 늦었죠? 야, 끝까지 이거 할 거야? 오케이. 엔진. 얘들아, 비켜. 지나가게. 아, 정말. 레디. 액션. 언니, 엔진이 연기가 어서 풀 때쯤 나오시면 돼요. 그럼 덱스가 따라가면서 커트야. 오케이? 우리가 지금 정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 학교 짱이고 얘는. 나는 좀 검생이야. 얘는 공부장, 공부장. 나는 검생이야. 레디. 액션. 가장 유명한 얼짱. 얼짱이라뇨, 이때는 안 썼어. 엔진이. 아, 말하지. 대동보로는 말이야. 나 대사를 잘 못 해. 나처럼 표정으로 승부 보라고 알겠지? 시작. 타입. 큐. 그러니까 멈춰. 그대로 멈추네. 자, 레디. 액션. 정아는 안 오나? 정아는 와. 얘네 또 왔네? 무겁지? 내가 들어주... 만치지 마. 미안. 내 손을 잡을래? 정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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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컷. 오케이. 오케이. 언니 새치맘이 이 씨를 살렸다. 뭐라고요? 부표정이야? 각자. 각자 캐릭터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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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살짝 옆자로 쳐다보기. 옆자로 만들고 가자.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언니, 제가 챙길게요. 진영이 거랑 해가지고 노나놓을게요. 아휴, 가야지. 마지막 셀카를 찍읍시다.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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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시다. 안녕. 갑시다, 안녕. 안녕. 잘 있다 갑니다. 가와도. 산지직송 안녕. 아비, 안녕. 안녕. 재밌었어, 산지직송. 즐거웠어. 갑시다. 진짜 마지막인데요. 가자. 다 같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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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현생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간다. 촬영 1? 언제 얘기해 주셨는데 은진이가 쫙 읊혀져 온 거 같아. 언니, 우리 한 4개월 찍었나? 너찬, 너찬? 아닌가? 촬영이 아니었다. 우리 첫 촬영이 5월이었지. 제가 브리핑 해드릴게요. 자, 저희 첫 만남은 언제냐면요. 5월의 마지막 날. 5월. 5시 30분에. 요년동 회집에서 첫 시작이었죠. 근데 제가 막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배우님들을. 뭐 선배님들만 제가. 배우님들이 뭐야. 그러니까. 호칭을 이거 어떻게. 누나 누나. 정하는 날. 좋은데? 아니, 근데 거기 있다 보면. 최고. 누나.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우리 얘기를 누가. 여기다 가자. 행복하라. 행복해라. 행복해라. 응, 엄지가 여기 한 번. 추웠어? 따란. 이름댄. 아주 이제는 간단한 관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싶어. 정말요. 무너지지 않을 관계에 있고. 솔직한다고, 솔직한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팩트입니다. 오케이, 팩트. 넘어가겠습니다. 관계들이 카메라 앞에서 뿐만 아니고 그 뒤에서 이어져 올 수 있구나. 이런 게 너무 소중하고 또 신기하고. 그게 우리는 축복이야.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럽다. 그렇게 뭉뚱부려서 얘기할 것도 없이. 어쩜 이렇게 다들 수도분하고 사랑이 넘치는지. 서로 쌍방에 사랑하는 사이들이 된 것 같아서. 내 생활 속에 완전히 나머지 우리 세 동생들이 다 스며들어서. 오늘도 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우리는 또 가서 계속 서로 톡하고 만나고 할 거니까. 영정아, 박주면, 만은진, 텍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클로징외도 제대로, 나 이거 클로징이었어? 몰라. 이런.